전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전세 사기범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전세 사기를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법원이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새모녀 전세 사기의 주범인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삶을 뿌리채 뒤흔드는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신축 빌라를 자신과 두 딸 명의로 사들인 50대 김모 씨. 분양업자와 짜고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놓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00여 채를 산 뒤 세입자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안 들어와서 여기저기 은행마다 빚을 내서 이삿돈을 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미천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응급 조치를 받고 퇴정했습니다. 김 씨는 딸들과 공모한 다른 전세 사기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피해자는 모두 300여 명, 피해액은 680여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